안녕하세요. 성상교 김자연 목사입니다. 자 오늘 1월이 계속 진행되어 가는데 1월을 잘하면 1년 내내 또 좋은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2월 달이면 해마다 12월 달이면 그 다음 해를 위해서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들어갈 그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그 기도로 인해서 저와 열흘 모두가 다 금년 2015년은 멋진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7절만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 따라 살아라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7절의 내용에서 보면 다름질을 잘해갔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다름질을 잘해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잘해갔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를 따라 행하면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 받았잖아요. 예수 믿을 때 보면 믿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얼마나 신나게 신앙생활했어요. 핍박도 오고 그들에게 어려움도 오고 문제들도 많이 왔어도 성령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잘 다름질을 잘해갔어요. 그때는 자기들도 좋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좋았고 사도 바울이 봐도 굉장히 좋은 거죠.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해가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해가고. 무조건 열심만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좋은 성품을 배워가면서 누가 봐도 덕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가면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 참 인정받죠. 그런 사람이 존중을 받게 되죠.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그런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모를 때는 막 열심히 하고 막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바른 걸 배우고 알고 어떻게 한 것이 옳은 거고 어떻게 한 것이 잘못된 거고 이런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바로 잘 배우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잘 배워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또 잘못 배우면은 망하게 만들어요. 더 무겁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더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죄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죄로 가득 채워져가지고 죄인이다 그러고 죄의 멍해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 마음 속에는 죄가 가득 눌려가지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뭔가 잘못 성경을 배우고 잘못 알게 되면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지금 갈라데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바로 안다고 그러지만은 그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도 정지하고 다른 사람도 바울만 정지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정지하고 서로 정지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기쁨도 없어져 버리고 옛날에 그 사랑도 없어지고 옛날에 그 헌신도 없어지고 이제는 뭐예요.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전에 진리를 따라갈 때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예요. 이게 율법과 조금 달라요. 율법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하라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율법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법이에요. 사람이 율법만 이렇게 많이 배우면 그 사람은 죄인을 벗어나지 못해요. 죄의 의식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바로 잘 배우면 주님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용서고 화평이고 자유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바로 잘 배워서 갈 때는 이들이 자유하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더니 이들이 이제 율법 교사들에게 율법을 배우고 나니까 그들이 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밑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갖고 살던 사람들이 그때는 자유하고 사랑하고 그때는 좋아하는데 이제는 율법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율법 밑으로. 율법 밑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듣고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이 그들을 얽어맨 거예요. 법은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법은 뭐요. 우리를 정제하는 게 법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에 보면 믿는 사람들,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 3서 3절에서 보면 장로 요한이 그 말을 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진리를 따라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따라 행하면 여기 지금 장로 요한이 기뻐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 기뻐하세요. 여기서는 조금 더 많냐, 적냐 이건 우리 사람이 평가하고 저 사람이 많냐, 적냐 이것은 우리 사람 평가하지만 주님은 많냐, 적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리를 따라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걸 보고 그의 자녀들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주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맡겨주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이 맡긴 받은 사람이 교만해져서 진리를 행하지 않다면 그건 주님 앞에서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정을 갖고 있어도 주님의 진리를 행하면서 살고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더 좋은 거죠. 어떻든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시는데 맡겨주시는데 그 맡겨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행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혹시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건 좀 놓칠 수 있어도 우리가 쌓아놓은 것은 조금 이럴 수 있어도 그러나 진리를 따라가는 것 진리를 따라서 하는 것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진리 다름질을 잘하더니 너희가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겠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적은 우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런 진리를 거슬러 가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한 게 아니다. 너희를 부르시니 그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 들어갔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미혹받았다. 오늘 요즘 홍 어떤 전도사가 동영상에다가 예언을 하고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듣고 미혹받은 사람들이 도로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돼 가지고 멀리 따라가고 또 멀리 피난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도 교인들 때리고 저기 저 필립으로 도망가. 나중에 교인들만 불쌍해요. 목사야 자기 잘못에서 망가지지만은 교인들만 참 비참해져요. 이런 잘못된 것에 끌려가면 잘못된 것을 듣고 진리가 아닌 것에 미혹돼서 잘못된 것에 끌려다니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 한번 갔다가 왔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미혹의 영에 이렇게 끌려간 거기 때문에 그만큼 그 영혼이 손상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 또 휴거 사건이 한번 대단하게 우리 한국 교회도 있었는데 그때도 거기에 올인 돼 가지고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하더니 뭐야 나중에는. 거기에서 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을 한 번 있었는데 보니까 영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영적으로 불안한.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것이 조금 괜찮아졌는데 그런 것 그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데 미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를 바로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잘못된. 그리고 이 잘못된 것은 누룩이 퍼지듯이 퍼질 수 있는 거예요. 누룩이 퍼지듯이 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더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 많고 잘못된 게 많고 특히 예언한다. 이런 예언과 이런 말에 대해서 미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로 바로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배워가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으로도 충만해지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고 무슨 도망가가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 뭐 좀 적어져도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잖아요. 누가 뺏어가도 그냥 뺄게요. 그냥 기쁨으로 뺄게요.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핍박을 받고 욕을 먹어도 주님하고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감옥에도 갈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다가 주님으로 더 가득 채워야 되는데 이게 빈약해지면 그런 것은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배워서 그분 안에 아까 지난번 시간에 의의라는 말로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속에 주님으로 더 가득 채워져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가득 채우면 그냥 신나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거니까 담대해지고 부여해지고 자신있어지고 그리고 뭐요 강한 거예요. 주님이 그러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강해지는 걸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그걸 정신 차려서 봐야 돼요. 그걸 바로 배우고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 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간다는 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율법에 끌려갔지만 아까 어떤 사람들은 뭐요 예언자한테 끌려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요 또 재물에 끌려가요.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재물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또 사람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거 하면 어떤 높은 자리 하나 얻으려고 이런 하나님의 의의 복된 것을 모르고 그런 거 끌려다니면서 양심을 팔아먹고 그리고 점점 더 더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속에 이 마음이 더 더러워지면 거짓말도 쉽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아무렇게나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하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속에 채워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서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그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인내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기쁨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으로도 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속에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도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뭐요 그 어떤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그게 미혹된 거예요. 거기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그쪽으로 올인하면 뭐를 잃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속에서 망가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욕심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욕심으로 가게 되면 속에 진짜 중요한 하늘의 보물이 잃게 되고 그것이 망가지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잡을 수는 있죠. 그걸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속에 주님하고는 빈약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른 아무 마음도 품지 않냐 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강력한 말로 지금 말씀하죠. 나는 너희가 다른 아무 마음 품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이런 유혹을 받아도 바로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란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갈라대아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미혹을 받았었죠. 그래도 지금 이들을 격려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되기를 원한다.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장에서 보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 안에 크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국을 한다. 그러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선다고 너희들이 바로 돌아서서 바르게 될 줄로 내가 기대한다. 그걸 격려하면서 너희들을 미혹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 이건 무서운 말이죠. 너희를 미혹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보금에 대한 보금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그 보금에 대한 그 진실과 보금에 대한 그 기준들을 확실하게 안 여기서 이탈되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되고 안 좋게 된다는 것을 그는 너무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변질돼서는 안 돼야 될 것에 대해서 그 수없이 앞에서도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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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서는 뭐요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저주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안으로 품어서 하나님 화 되기를 원하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것들로 인해서 변질시키는 자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지금 말하고 심판은 무섭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잖아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어리석게 미혹돼서 스스로 욕심에 끌려서 스스로 뭐에 뭐에 끌려서 진리신 하나님을 등 안이하고 이게 이제 오늘날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너무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 중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애하려고 애를 쓰고 그분 앞에서 더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바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살려고 그분 앞에서 바로 사는 거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 앞에 사는 것을 첫 번째에다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부족한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부족한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갖고는 더 어렵죠. 우리가 그분 앞에 바로 살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구약에서도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도 마찬가지 신약에는 말에 살면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서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서 나를 책임져 보세요. 그럼 더 값지게 쓰임받는 거예요. 더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가치 있고 기약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유 때문이 아닙니다. 소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가치 있고 기약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유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하게 보인 것하고 다른 거예요. 주님을 소유해서 그 사람 자체가 귀한 것하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소유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한 것하고 다른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귀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돼요. 아멘. 자 이제 11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렐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자 여기 보면은 할레와 바울의 보금과의 차이로 바울의 보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울의 보금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만약에 바울사도가 할레를 전하고 율법을 전했다면 말이에요. 할레는 율법의 대명사죠. 할레를 전했다면 내가 그렇게 박해받으려고 주로 바울사도가 박해받는 것은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할레의 그것을 거절하고 율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거절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십자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걸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할레를 전했다면 지금 아까 지금 고린독 교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것을 전했다면 내가 고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내가 고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과 그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할레를 받았으면 십자가에 십자가 자기가 전하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자기가 애쓰고 전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사도는 십자가를 전하고 실제로 그는 예수님과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금의 내용들이 보금의 내용들이 전부 그거예요. 예수님과 그리고 그거의 십자가예요. 예를 들어서 대접받아라 그러면 대접받아라 그러면 대접받으세요. 높은 데 올라가세요. 이렇게 가르치면 모든 사람이 듣게 아우 좋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세요. 섬기세요. 미운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게 안 거예요. 십자가 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십자가의 도에 십자가의 도를 행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고 하나님 도시고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도가 아닌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하고 나를 높이고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돈으로 사는 사람은 돈으로 살 것이고 재물로 살 사람은 재물로 살 것이고 권력으로 살 사람은 권력으로 살려고 할 것이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로 십자가로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로 예수 그리도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도로 살아가고 이제 전체를 정리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름질을 잘했어요. 진리에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도와 그의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갈 때는 바울사우드와의 관계도 좋았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자기들이 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딱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니까 바울사우드하고도 적이 되고 자기들끼리도 식이질투와 일어나고 다른 걸 배우면 죄가 일어나도록 됐어요. 우리 속에 죄가 우리 속에 일어났는데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핍박이 이겼어요. 못 이기죠. 어려운 힘든 일 오면 그냥 큰일 난데 난리 난데 그거 힘들어하죠. 이제는 다시 진리로 돌아와서 진리로 돌아와서 진리로 살아 예수 돌아와 십자가를 향해서 서라 하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추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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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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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